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루터 대학교 교수 홍경만 인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구티비 루터 다이어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났었는데요 다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교회 역사에 대해서 함께 강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의 주제는 예수님과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구약시대 역사를 포함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류 최초부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가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보통 교회 역사를 구분을 하면 먼저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일반적으로 중세 교회 시대 이전 그 이전 시대를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제1대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나오기 이전인 590년 이전까지를 교회의 초대교회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중세 로마 가툴릭이 중세 시대를 열었는데요 590년부터 독일의 말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그때까지 1517년까지 중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17년 16세기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일으켰는데요 이때부터 근세 시대가 열렸다 그 근세가 열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근세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20세기 21세기를 통칭해서 현대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근세교회 현대교회 이런 교회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에서 오시는 날까지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그 첫 상황,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의 중요한 시점, 시점, 시점마다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교회를 시작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때가 찼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인을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신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시기였다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 당시 로마는 역대 로마 시기 중에서 가장 황금기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평화 시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대해서 그 전후 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그 로마 시내에 가면은 7개의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로마 시민들이 모여서 로마의 부족이 되고 도시가 되고 로마의 제국이 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에는 늑대가 쌍둥이 형제를 키워서 그 쌍둥이 형제가 로마의 시조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 나라를 시작했을 때 강력한 그 왕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리스를 다시 지배하고 전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로마는 일찍부터 민주주의 방식의 정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는 공화증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도입해서 원로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로원들이 로마를 다스리고 모든 분야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로원에서 특정한 한 사람을 선택해서 특별한 그 기간 안에 로마를 정치적으로 통치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로마가 운영이 됐습니다 이것을 로마의 공화증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백년경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마르쿠스와 폼페이오스라고 하는 다른 두 사람들과 함께 삼두정치를 기원전 5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쟁자 두 사람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로원 그리고 원로원에서 특별히 뽑은 집정관 또는 호민관 또 지역을 식민지역을 다스리는 총동 이런 그 사람들의 의한 공화증의 정치 제도를 끝내고 황제 강력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재정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나의 외손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직접 영향력을 끼쳤던 황제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쿠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옥타누스 아우쿠스투스 그 황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이미 그 로마 황제의 양아들로 들어갔어 그래서 일찍부터 바로 정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미 이 사람은 황제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과 어머니께서 베들레헴의 호주카로 갔을 때 누가 봄 2장에 보면 호주카로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이 가이사 아우쿠스투스가 모든 로마 제국의 식민지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에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호적을 했습니다 이 가이사르 아우쿠스투스 황제는 예수님께서 14살이 되시던 14년까지 황제직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집안에서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황제가 되었는데 아우쿠스투스 황제의 집안의 마지막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고 이 네로 황제 때 가장 참혹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계속해서 황제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 황제들은 또 다른 집안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황제가 나오고 또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황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황제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로마 시대 평화라고 하는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것은 로마가 전 세계를 침략해서 식민지화하고 그리고 다스리면서 로마는 전부 다 하나의 로마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자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좋은 때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나라의 언어가 바로 로마어로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로 전 세계가 공통어가 생겼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금의 영어를 사용하면 대화가 되듯이 바로 로마어 그리고 또는 그리스를 사용하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전 세계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공통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용이롭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팔레스타인 나라고 그리고 그 위에는 시리아가 있고 또 그 주변에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전 세계는 그리스어 로마어를 사용하면 다 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 로마어인 라틴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의 공통어가 되어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이렇게 언어의 공통어 언어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소통되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말은요 로마를 중심으로 고속도로가 닦여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큰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이 길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그 길을 닦은 이유는 전쟁을 용의롭게 치고 그리고 군인들을 신속하게 전투지역으로 보내기 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로마가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길이 전 세계를 소통하는 경제적인 소통, 문화적인 소통, 종교적인 소통, 정치적인 소통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사통 팔달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 또 예수님의 수많은 성도님들 그분들은 이 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통해서 이런 시대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말이 평화 시기 또 번영 시기 이런 말로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번영이나 평화가 인간들에 의해서 잘 사용되면 괜찮은데 그 뒤에는 많은 범죄가 있고 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비도덕적인 일이 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뜻에는 이런 뉴스나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정말로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그 기본적인 가치마저 인간의 존엄성마저 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뗄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평화의 시기 그 번영의 시기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많은 로마 제국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 안에 사람들은 희망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옛날에는 국가와 국가끼리 전쟁을 하면 그 나라가 그 나라에서 최고로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과 신이 전쟁에서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니까 그 복음의 아주 강력한 힘이 전 세계로 향해 뻗쳐나갔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이런 화려함 속에 고급 행정가들, 정치가들, 또 군 장교들, 귀족들 또 많은 로마 시민들이 이제는 노예를 다스리고 노예가 모든 일을 다해 주니까 이런 사람들의 타락이 상당히 심각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로마가 무너진 원인 중에 하나는 도덕적인 사회 전체가 도덕적인 타락이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 새로운 질서 올바른 삶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바른 생활을 하도록 깨끗하게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충성하고 부지런해야 되는지를 근면 성실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영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오셨던 2000년 전의 그 로마 제국의 그 시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영적 갈망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촉촉히 스며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도 이 복음으로 기쁨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소통되는 언어를 가지고 그리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좋은 교통 그 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적 갈망을 채워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이 30세가 되셔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공적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것을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사셨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하신 일은 광야 사막에 나가셔서 마귀와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귀와의 시험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전부 다 다 권력에 관한 시험이고 물질에 관한 시험이고 인간적인 그런 욕구에 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고 굶주리고 계신 가운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여기 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팍스 로마 나는 번영의 시기고 평화의 시기고 화려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자들과 많은 귀족들과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권력자들이 전부 다 물질적인 향락, 물질적인 부유 그것을 최고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나라 다시 말해서 내가 시작하고자 하는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의 욕망, 물질의 욕망의 공동체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사탄에게 일침으로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며 꾸짖었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시험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을 해서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부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세속적인 향락을 누리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 숨겨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바라보면 번쩍번쩍 하거든요 팍스 로마나 아주 최고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곳에 황북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황제가 되는 순간 신의 이름으로 신으로 숨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보여준 그 망국이 뭡니까? 로마 황제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전 세계 지배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모든 교회, 내 백성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보낸 예루살렘의 총독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시험할 때 정말로 왕이냐? 그러면 너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잘 말했다 그러나 내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삼으시고 또 70인의 그 밑에 제자를 만드시고 120명의 신도들과 또 500여 명 더 많은 신도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지나며 나라를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라고 하는 그 환경을 이용은 하셨지만 그러나 세상의 정부와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팍스 로마나처럼 팍스, 평화, 번영의 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무기가 너무 잘 되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들이 지금 사용되고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돈으로 좋은 일도 하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이 사정이 얼마나 부패하고 돈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성도님의 숫자가 줄어지고 교회의 규모가 작아진다고 할지라도 인터넷이 번영되고 발전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사람들은 영적으로 메마름 영적 갈망 영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도님들 새로운 복음의 전파자들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팍스 로마나 시대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그 후손들입니다 인터넷으로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서 세계가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번영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영적 갈망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모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크게 임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건강 가운데 진해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